이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가 정말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자산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발표된 자료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올리느라고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이제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강화가 됐죠. 두 번째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인데요. 여기에서는 분양가 상환자라든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이번 정책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보이는 정책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부분입니다. 투기지옥과 투기과일주구 기존의 LTV가 40%였다면 앞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은 바로 9억이 기준인데 9억 이하는 지금처럼 LTV가 40%고요. 9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20%로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4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에는 14억의 40%, 5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14억 중에서 9억까지는 40% 그리고 5억은 20% 이렇게 적용하면 4억 6천만 원, 한 1억 정도를 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약 37%가 9억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서 4채는 이런 대출 규제 사정권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시행이 됐죠.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내용이 정말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예외 규정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대신에 제가 제 블로그에 자료들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15억이 넘는 아파트 비중을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71%, 서초구가 67%고요. 용산구가 37%, 성파구가 47%, 마포구가 6%, 성동구가 4%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는 정말 정말 좋은 아파트는 돈 없으면 꿈도 꾸지 마라는 겁니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초고가 아파트는 걷어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정말 부자와 덜 부자, 이 안국화는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규제가 있죠. 기존에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 부분도 강화가 됐습니다. 일단 고가의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9억으로 훨씬 더 낮춘 거죠.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1주택자 2년 내 처분 조건이 1년 내 처분, 1년 내 전입으로 강화됐고요.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 구입할 때 2년 내 전입이 1년 내 전입으로 훨씬 강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또 적용 시기가 중요하겠죠. 일단 법이 시행되고 나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 10억 넘는 것들 대출 안 해주는 것 이 부분은 12월 17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준비를 거쳐서 아마 12월 23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또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먼저 이미 시행 전에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고 이런 분들은 좀 봐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세 대출에 있어서 공적 보증을 해주지 않았지만 사적 보증은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적 보증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적 보증인 서울 보증보험도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받고 나서 집을 사도 안 돼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대출해준 전세자금을 모두 다 회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적용 시기는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을 통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전세 대출 신규 실행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큰 테마 두 번째인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가장 먼저 종부세 얘기네요. 종합부동산세가 올랐습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에서 0.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일반일 때는 0.1에서 0.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쭉 과표도로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보면 공시가격이 20억일 때 이때 시가로는 한 26억 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때 지금의 세율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약 한 1,036만 원인데 개정된 세율로 적용하면 1,378만 원, 약 342만 원 올라가게 되고요. 재산세 417만 원 더해서 총 보유세가 1,795만 원, 약 1,8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때 시가는 한 125억 정도 되겠네요. 이때도 지금의 세율로 계산하면 약 1억 4,690만 원인데 개정된 세율로 적용하면 약 1억 7,510만 원, 2,820만 원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산세 2,337만 원 더하면 총 보유세가 1억 9,847만 원, 약 2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세금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또 강화시켰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게 세 부담 상환율이 200%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300%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 그러니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공제율을 조금 더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령자 연령대별로 10%에서 30%였다면 앞으로는 20%에서 40%로 공제율을 조금 더 높여줬고요. 그리고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 보유 공제율, 전체 공제 한도가 70%였는데 이것도 80%로 조금 더 혜택을 늘려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올리겠대요. 정부세도 올리고 공시가격도 올리고 정말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어가려나 봅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인데 지금 시세의 68.1% 정도 돼요. 공시가격이. 그런데 이거를 올리겠답니다. 금액이 구간에 맞게. 그래서 시세 9억부터 15억까지는 70% 그리고 15억부터 30억까지는 75% 그리고 30억 이상은 8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죠. 중부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10년 동안 집 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가 집만 잘 가지고 있으면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거주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 8%를 거주와 보유 이렇게 4%씩 나누어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표에 나온 것처럼 보유와 거주 나누어서 계산을 했죠. 그리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왜 2021년일까? 왜냐하면 바로 내년에 또 다른 규제가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2일 주택자가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그 집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최대 8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실거주 2년 말 하시면 최대 80% 공제 받는다면 2021년 내후년부터는 거주를 꾸준히 해야 한 만큼 공제율이 더 커지는 거죠.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1년 내에 팔아야 되고 1년 내에 전집을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싶지만 어쨌든 1년 내에 매도 1년 내에 전입 조건을 해야지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더구나 적용 시기가 바로입니다.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해요. 물론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봐주겠지만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바로 1년 내 처분, 1년 내 전집 조건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던 내용인데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1주택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주면 그 집은 그 집이 조동 대상 지역 안에 있고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는 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그 이유 때문에 실거주 2년 하지 않고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 세금 혜택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 제가 앞전에 올렸는데 아마 위에 링크 타고 보시겠지만 이제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앞으로 안 해주겠다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말고 전 영상 보시고 나서 대기차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상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를 정말 건드리지 말았으면 했는데 드디어 정부가 칼을 꺼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1주택에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바로 12월 17일부터 대책 발표 다음 날이죠. 바로 17일부터 새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제가 이 앞번 영상에서 장기부유특별공제. 8년 50%, 10년 이상 70% 이거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거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면 이제 정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그 주택수 계산할 때 있어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기존에는 포함이 안 됐죠. 권리니까 입주권만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양도세, 중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주택수가 몇 개이나 판정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2년 미만 가지고 있으면 세율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에는 1년 미만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율이 40%였고 1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6%에서 42% 기본세율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부터 2년 사이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해야 그때 기본세율인 6%에서 42%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물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정부세 올라가고 공시가격 올라가고 소득세율 조정되고 모든 게 다 부담이었잖아요. 세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면 너네가, 너네 다주택자가 정말 세 부담이 되면, 세금 부담이 되면 그러면 지 팔아. 내가 한동안은 중과세 안 해줄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0년 6월까지. 어떤 주택을? 바로 10년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판다면 한시적으로 중과세는 적용이 안 되고요.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분들, 주택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거래가 얼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사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부담이잖아요. 왜? 대출이 확 줄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압본 영상이 나와있지만 취득세도 7억 5천 이상부터 9억 이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까지 거래가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량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때 안 팔았다가 그때 팔아야죠. 이 법원 적용 시기가 바로 12월 17일 양도하는 것부터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큰 테마 세 번째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지정에 관한 내용이죠. 기존 지역에 이어서 그 이후에도 워낙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의 13개구 전 지역 거기에다가 경기도 3개시 하남시, 광명시, 과천시 여기에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효력은 바로 12월 17일부터 발생이 되고요. 자세한 지역은 표로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집값 상승 손도 지역부터 정비사업 등 이슈 지역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요. 물론 이 자료도 제가 블록에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또 혜택이 축소가 됐습니다. 어떤 세금이냐면 취득세와 자산세, 지방세인 이 두 가지 세금의 혜택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국세, 정부세나 양도세 이런 것과 다르게 면적요건만 축축하면 금액조건 없이 면적요건만 채우면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다른 세금들처럼 취득세나 자산세도 면적기준 외에 가액기준, 그러니까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와 같은 이런 가액기준을 넣겠다. 그래서 세금 혜택은 주되 기준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은 법을 개정한 이후 새롭게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정말 주택임대 사업자는 혜택이 지금 제가 머릿속에 언뜻 떠올라도 혜택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아마 마지막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을 사서 사업자 등록하는 것 장두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채워서 이게 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대선 치르고 나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정말 주택임대 사업자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큰 테마 네 번째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규제가 아니고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서울 도심 내에 있는 공급을 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계획됐던 것들을 두 번째는 역시 수도권 30만 원 계획하는 거 빨리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안에 빨리 관리처분 인간 받고 나서 빨리 입주자 모집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왔던 과정들이 순타치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부분도 좀 면적을 높여주고 일정 조건을 채우면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시켜준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공업적 이 부분도 제도를 개선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쪽 이것도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고 제가 필요하면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아니고 뭔가 좋은 거니까 급하게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필요하면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전체적으로 언급해 드렸는데요.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테마별로 나누어서 별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질문들 중에서 딱 세 분 정도에게만 야 그 부동산 쇼 채널 가보니까 설명 너무 잘하더라 라고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세 분에게만요. 마무리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착하십시오. 고맙습니다. 船 갖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